자, 일단은 준비가 완료가 됐어요 삼성, 요즘에 삼성화재가 신상품이 마구마구 출시가 되고 있다는 거 6월에 날아오를 준비 다 되셨나요? 저 보호만과 함께 날아올라 봐요 자, 암의 전입까지 대비해야죠 요즘에는 암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거의 50% 이상 진단을 받고 있는 C77, 78, 79, 80 전의암 진단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전의암도 최대 몇 번이요? 10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원발은 내가 대장암으로 진단받았지만 간암, 그리고 위암까지 전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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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는 거 대장암으로 알아보는 전의암이 위협성이죠 생존율은 무려 73.5% 하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발암보다 매우 무시한 전의암 진단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두경부암, 천만원, 남녀생식기암, 위식도암, 소장, 대장, 항문, 훈구, 흉곽, 내기관, 중피성, 연조지, 골피부, 유방, 뇌중추신경계, 혈액암 이 모두가 천만원으로 가입이 되는데요 이 모두가 천만원 넣어도 보험료가 2, 3만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갑상선 암 수술 후 흉터가 걱정된다면 다빈치 로봇 수술이 정답이고요 그리고 암치료, 수습이 갑상선 다빈치 로봇 수술 업계 최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갑상선 암 로봇 수술 비용은 약 1,500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는 거 갑상선 암 다빈치 로봇 보장담보죠 그래서 종합병원 암 다빈치 로봇 1호중 수술비 이 모두가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돈 4만원대 특히 여성분들이 갑상선 많이 걸리잖아요 이럴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갑상선 진단비를 두둑히 준비하시면 매우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왜 진단비가 강조하죠? 심장은 수술비가 중요해요 그래서 91%는 시술이 필수고요 그래서 회당 평균 비용은 약 800에서 1000만원 정도 지속적인 관리도 1년부터 4년마다 재수술을 하기 때문에 협심증, 스탠드 삽입술, 급성심근경세 이런 심장에 대해서 수술비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심장 수술비 든든하게 보장받기 심장 스탠드 삽입술, 부정매, 심근경세까지 폭넓게 그래서 일단은 지사는 연간 1회 A사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연간 1회로 보장이 되는데요 이 삼성화제 같은 경우는 수술 회당 지급이 되기 때문에 삼성화제로 가입을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험료는 5만원, 4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끈적끈적 혈전을 녹이고 제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혈전 치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내경세부터 심근경세 혈전을 용해부터 제거까지 아주 확실하게 삼성화제가 3천만원씩 제거 치료비랑 용해 치료비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또한 역시 40세 남성 여성 기준으로 3만원대, 여성은 19,000원대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건강하게 알뜰하게 아픈 적 없다면 무조건 건강하게 알뜰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통화, 암진단비, 내열관, 간병인 사용을 따 이 모두가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특히 30세 남자, 30세 여성도 5만원, 6만원대 내열관 진단비 3천, 3천시 그 다음에 상급종합병원 40만원 종합병원 20만원, 합의 60만원 그 다음에 간병인 15만원, 유압병원 5만원, 간호간병 7만원 이렇게 준비해도 거의 5, 6만원대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매 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질병수습이 200만원과 1호종 수습이 1천만원 이렇게 가입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간병인 1인실, 간병인 유압병원 제외된 거 1인실 상급종합병원 합산해서 75만원까지 특히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1인실 60만원이 어깨 누적 없이 중복가입, 중복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삼성화제 역시 여기 보시면 5종 1천만원 4종 500만원, 3종 100만원, 2종 50만원, 1종 10만원 거기다가 질병수습이 100만원과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습이 100만원 합의 200만원까지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 1인실 60만원과 간병인 사용했다 뭐 채징역 이렇게 가입해도 1인실 60만원과 또 간병인 부르면 15만원 합의 75만원까지 약 3만원대, 4만원대 초반으로 준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